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 등 3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제학교 4곳은 내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서 한 달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제주 지역 111번, 112번 확진자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11번 확진자 A씨는 국제학교 재학생의 학부모이며 112번 확진자는 A씨의 자녀입니다. 두 확진자 모두 지난달 말 제주를 방문한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한 109번 확진자의 접촉자인데 109번과 111번 확진자는 국제학교 같은 반 학부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세부동성과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CT를 분석 통해서 세부동성 파악이라든가 접촉자 분류 파악이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어떻게 파급의 효과가 크다,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지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학교를 포함해 국제학교 4곳은 내일부터 5일 동안 등교를 중재하고 원격 수업을 실시합니다. 대정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내일부터 3일 동안 전학년 원격 수업을 실시하고 중고등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1로 조정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는 오늘밤부터 많은 눈과 함께 강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내일 오전 제주 산지에 대설 예비특보를 내린 가운데 오늘밤부터 15일까지 한라산에 최대 2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해안 지역에도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상 적설량은 5cm가량입니다. 육상에는 강풍조이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아침 기온이 1, 2도, 낮 기온은 4, 5도까지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한편 제주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상품 만감류를 유통하려 한 업체 9곳이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천혜향 출하 시기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단속을 벌인 결과 상품 기준인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이하에 못 미치는 비상품 천혜향을 유통하려 한 선과장 9곳을 적발했습니다. 만감류출하사전검사제에 따라 1월 1일 이전에 천혜향을 출하하려면 상품 기준 적합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따르지 않았는데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 최대 1천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불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부동산 개발업체 42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전문인력과 사무실 없이 영업을 하거나 무단으로 휴폐업을 한 업체 25곳을 적발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2년 전보다 4배 이상 늘었는데 제주도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개발업이 어려워지면서 위반 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제주시 애월항 업판장 앞에서 산타페 SUV 차량이 바다에 빠진 것을 어민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차 안을 수색한 결과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고 차량을 크레인으로 인양했습니다. 해경은 주차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이 바다로 떨어졌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4.3유족회는 내일부터 제주도 내 곳곳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합니다. 4.3유족회는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등 관공서 주변과 도내 주요 거점의 유족 회원을 분산 배치해 매일 오전 8시부터 피켓을 들고 4.3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4.3특별법은 희생자 배보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지난 9일 종료된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20대 미혼 청년 가구에 월 30만 원의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학교나 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 2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월 29만 9천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로 주민등록상 부모와 거주 시군이 다른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며 부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매출이 급감한 음식점과 노래연습장, 학원과 스포츠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으로 2%의 금리로 최대 1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상향되면 지원 업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주지역 신생기업 10곳 가운데 3곳 이상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개점한 신생기업은 1만 6천여 곳으로, 이 가운데 35%는 개업 1년 안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